내가 또 이게 썰이 있다. 꼬마짐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 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점 아래 들어가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걸 좀 해볼까 해요. 제가 할 이야기도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둘러보시고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좀 서울을 왔다 갔다 한 일이 좀 있었어요. 뭐 한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난데없이 연락이 와가지고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들어가게 된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치어리더들의 퍼포먼스 도전기였는데요. 저와 함께 다양한 자문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갔던 프로그램입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계셨는데 일단 저도 들어갔었던 사실. 오늘은 대학생들의 치어리딩 퍼포먼스 도전기 스테이지업 콜라보무대 나노분석입니다. 일단은 이 학생들은 대학생이고요. 치어리딩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물론 대학생이다 보니까 프로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 경험은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최종화만을 앞두고 있는 스테이지업인데요. 얼마 전 공개된 에피소드의 콜라보무대 나노분석입니다. 아 잠깐! 이번 스테이지업은 원더워머와 함께 합니다. 도입부여서 어떤 퍼포먼스를 할지 뭔가 확 보여주고 시작할 줄 알았어요. 치어리딩에서 확 이렇게. 근데 오! 하는 소리가 나왔어. 아이솔레이션과 롤링으로 시작하는 과감함을 보이죠. 아이솔레이션과 롤링으로 시작을 해요. 당연히 우리가 요즘에 보는 스멘파, 스걸파 이런 프로그램 같은 수준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춤을 추는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이 이런 걸 연습해서 했다는 것 자체만 들어도 저는 되게 대견하던데. 되게 청춘이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쉬워 가지고 피드백을 좀 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에서는 입장할 때 어떤 동작을 하면서 들어왔다면 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친구들과 퍼포먼스 준비하는데 피드백을 되게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마추어 친구들이 꾸미는 무대에 어떤 아쉬운 점 혹은 뭐 날것의 맛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프로들이 아니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좀 높은데 일단 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들어오면서 어떤 동작을 했으면 어땠을까? 안무를 하면서. 안무를 하면서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 간단한 동작이라도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맞춰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하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건 또 영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표정에 자신이 없잖아 우리가? 얼굴에?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 좀 길거든요 생각보다? 그죠 좀 길죠. 근데 여기서 표정에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이 구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예 돌아봐 버리는 게... 그잖아. 어설프게 앞으로 오래 보고 있으면 오히려 보기 불편하고 표정이 약간 어색하니까 약간 그런 미만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구성이 나은 거죠. 이건 영리했다고 저는 좀 봐요. 요거는 잘했다고 보고. 그리고 또 바로 요 부분인데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이게 피드백, 이전에 피드백을 했을 때 나왔던 부분인데 봐봐. 지금 여기 보면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쵸. 아까 들어온 친구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뒤에서 뭔가 준비하는데 너무 노출이 많이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막아 뜬다 라고 그러거든요. 뭔가 중간에 붕 뜨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꼭 가리거나 다른 방법을 쓰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적극 수영을 해서 이렇게 뒤를 잘 가려준 모습이 보입니다. 되게 잘 가린 거야. 지금 이렇게 되게 잘 가려서 시작을 했는데 요건 좋은 수영인데 또 요건 또 아쉽다라는 거지. 이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이거를 던지기까지 시간이 좀 있었는데 너무 일찍 열어버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이 구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우리가 좀 오래 보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조금 더 있다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뭐 이렇게 나올 때 안 나오고 손이 한번 이렇게 다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샥 이렇게 나왔으면 조금이라도 더 가렸다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또 여기서 요거는 이 정도 높이면 이 정도 높이면 2층 집은 그냥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면 이거 던지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이게 봐봐. 아니 이거 받는 것도 신기해. 이것도 신기해. 이건 합의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2층 베란다도 한 번 이렇게 슉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 이렇게 슉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엄마 안 깨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쌉 가능. 그리고 또 요 부분도 또 있어요. 곡이 터지는 타이밍에 액션 치어리딩 팀의 어떤 점프가 있거든요? 하고 나서 딱 던져지고 나서 이 타이밍에 딱 떨어지는 타이밍에 점프를 한다. 요런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냥 그랬나 보다 뭔가 왔다 왔다 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계산된 것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터지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터지는 타이밍에 같이 점프를 하는 요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타이밍 지금 요 타이밍 속에서 요 조화 속에서 스턴트 팀이 여기 있는 인원을 돌립니다. 한 바퀴를 돌려요. 받치는 사람도 중요한데 돌아가는 사람의 코어 근육도 진짜 미쳤나봐요. 보실래요? 여러분 보셨어요? 봐봐 나름 못한다. 실수가 있을 법도 한데 실수 없이 해내는 모습이 보이죠? 아 모르겠어. 믿음이 있어야겠죠? 돈도 빌려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 다음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박자가 몇 박 안 남은 상태였는데 아쉬운 퇴장을 좀 보입니다. 동작을 같이 하다가 끝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안 퇴장하고 남아서 같이 안무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퇴장하는게 좀 보여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안 가고 같이 하는 동작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해요. 조금 아쉽기는 어려운 동작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다음이 엄청 멋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왁킹팀이 나와요. 이제 블랙스완님이신데 대한민국에는 한우물로 왁킹을 파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중에 한분이 블랙스완님이세요. 개인적으로 이번 작업에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난 남자 왁킹이 되게 멋있어. 이런 뭔가요. 나는 내가 못 하는 거고 내가 안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 같아. 그리고 보시면 빠바바바바밤 막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이런 빠른 악기 속에서는 왁킹이 해결책이기는 해요. 다른 장르로는 이런 소리 잡기가 좀 까탈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왁킹팀을 넣은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리 하나가 나오는데 빠른 패턴의 소리인데 그거를 동작이 아닌 포메이션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지금 이 방향으로 빠바바바바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영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꼭 동작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고조되는 느낌에서의 왁킹은 좀 사기기는 합니다. 이만큼 끌어올리는 느낌을 내기가 다른 장르로는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 볼게요.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빠바바바바바바밤을 치고 올라가는 거는 다른 장르로는 하기가 좀 힘들죠. 뭐 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힙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게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이거는 장르 특성을 잘 살려서 여기를 채워 넣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옆에서 잡아주고 다른 분들 잡아주시는 이런 것들이 되게 역동적인 느낌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부분은 솔직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치어리딩 팀에서 적재적소의 인력을 제때 배치를 했다고 보는데 일단 보시죠. 보이세요? 이거 아까 치어리딩 하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 프로젝트 처음으로 자문을 맡았을 때 왁킹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야 이거 넣으면 상당히 임팩트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되게 참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멋있죠? 왁킹하는 친구예요. 치어리딩하는 친구가 왁킹을 하고 있어요. 멋있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부분이 왁킹이라는 장르가 어설프게 하면 진짜 꼴불견인 장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되게 잘 가리고 잘 만들었다고 봐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동작으로 일체성을 올리면서 반전의 그림을 만듭니다. 다 같이 나와서 할거라고 난 생각을 못했거든. 이거 처음에 분석 이야기가 나와서 보는데 어 그렇구나 하는데 여기서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 이 친구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할 줄은 몰랐어. 그냥 뭐 이 친구 플러스 나머지 나오고 나머지 왁킹하신 분들 나오고 나머지는 치어리딩을 할 줄 알았는데 왁킹을 해버리더라고. 진짜 말 그대로 콜라 오죠. 재밌어. 자 그리고 단체 구성을 살짝 볼게요. 전원이 나와서 진행하는 구성을 보이는데 재미있는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다 왁킹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고 근데 한 확실한 건 프로 수준은 아니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프로 수준은 아니지. 완벽한 진행은 아니야. 근데 충분히 보기 좋은 그림을 만들었다고 나는 봐. 이게 뭔가 청춘이 좀 느껴진달까. 막 이런 부분들. 난 되게 좋아. 그리고 여기서도 진행을 할 때 보면 누구는 앉고 누구는 서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통작도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독특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재밌었던 것 같아. 요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지루하지 않고 엔딩으로 가는 과정 역시 잘 뽑았습니다. 고조되는 느낌도 잘 살렸었고요. 고조되는 느낌도 잘 살렸고요. 앞에서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면서 안무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죠. 1층 2층 3층으로 싸웠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업 콜라보 무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계속 영상상으로 피드백을 줬어도 마음이 좀 가고 그래요. 왜냐면 친구들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다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취지의 콘텐츠였다고 봐요. 치어리딩이라는 어쩌면 생소한 부분을 잘 풀어내서 만들어낸 것도 신선했고요. 저 역시도 매번 보는 춤이 아니라 다른 춤을 보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프로 친구들이 아닌 아마추어 친구들이다 보니까 응원의 댓글들이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학생들 너무 잘 봤습니다. 뭐 나도 저 시절에는 날라다녔죠. 저거보다는 더 많이 날라다녔던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업이 곧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가서 보시면 지난 에피소드들이 많으니까 둘러보시고 여러분들 역시도 여기 가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뭐라고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의원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되게 전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 자세로 정말 열심히 임했는데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피디님들 스테이프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아시죠? 요즘에 힘든 거 여러분 들어가세요. 안녕!